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들림의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또 한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장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증시에 대한 불안까지 전염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키워드 전세계의 가장 큰 키워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참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해놨는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신대가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이라는 내용으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저기에 보시게 되면 많은 전문가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기 황주명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또 저녁 오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창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저기다가 신대가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제 사진 혹은 제 밑에 있는 입장을 누르시게 된다면 참여 바로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준비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MFI 매매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MFI 매매법,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시장을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에서 저번 주에는 MFI 매매법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는 법을 배웠고요 이번 주에는 MFI 매매법을 통해서 매집을 잡는 방법을 좀 학습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그게 좀 아끼는 보조주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조주표인데 핵심 보조주표라고 저는 과감하게 또 신뢰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FI 매매법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갖고 오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는 다양한 어떤 이슈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와 연결되는 게 금리 인상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금리 인상 이슈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가 연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테이퍼링 쪽으로 연결되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점점 자금이 좁아지게 되는 즉 많이 풀었던 예전의 정책에서 다시 좁아지게 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 매법 2 매집 체크 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테이퍼링의 상황에서는 결국 내 종목이 결국 돌아설 수 있고 찬스,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가격과 거래량의 유종디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 Relative Strength Index와 OBV, On Finance, Volume 누적 균형 거래량이 같이 연결되게 되는데 저번 주에는 돌파 패턴에서 제가 MFI 30 돌파를 얘기했는데 제가 수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으로 수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집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연결되는 매집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수치 조정을 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가장 큰 부분의 메리트는 뭐냐면 가격이나 거래량 단독이 아니라 더블 체크가 된다라는 거죠 더블 체크가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닥 턴 종목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턴 종목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매집에 대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번에는 20% 수익이었다면 이번에는 50% 수익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대한 투자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돈이 이탈하는 겁니다 돈이 이탈을 하다가 다시 이탈을 하고 항아리가 이렇게 돈이 자꾸 빠져나가요 자꾸 빠져나가다가 빠져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어디냐 그럼 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매집이 이뤄지고 매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급등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 머니플로우 인덱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그런데 왜 수치값이 30에서 20으로 조정이 됐느냐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0이라는 것은 결국은 7대 3 결국 이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이제 종목이 30%대 올라오게 되면 스피드적인 측면을 추구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스피드적인 측면보다는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집이 연결되는 이런 구간들에서 주가 파동이 50% 이상 갈 수 있는 로직값들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케이스 파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세원 메디칼의 지금 자리에서도 각종 메리트가 있는데 가장 메리트 있던 자리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계속 매집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유지가 됐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가 MFI로 인해서 근데 이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여기서 한번 튀고요 두 번 튀었습니다 두 번 튀었기 때문에 이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은 굉장히 핵심 사항입니다 핵심 사항에서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 다시 주가가 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오게 되는데 개인 메리트 있는 부분은 5천원이었죠 5천원이었는데 이제 이게 만원 9,600원 4,500원 이렇게 두 배가 가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대가 자꾸 같은 구간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아섰다는 거죠 즉 나갔던 자금이 돌아오고 나갔던 자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주가 파동이 한 번 두 배 이상 올라가고 체액실현 후에 다시 또 주가가 뜨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가라는 것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의 견인체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글로벌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글로벌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부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여기서 돌아섭니다 같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높게 한 5,500원 여기서 4,500원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으면 여기서 5,500원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매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나갔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5,500원에서 지금 언저리한 5,350원에서 4,500원 이 구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매집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일전에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일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의 기본적인 매집자리는 제가 볼 때는 4,500원에서 어디가 매집자리가 되는 거예요 5,500원이 매집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0% 수익이 난다라고 전제가 질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봤을 때는 한 6,000원 정도가 목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50% 수익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9,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구간까지가 매집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가 파동이 움직이면서 50% 상승 파동까지도 수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죠 사실 이제 여기에 지금 음봉이 연일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채워졌던 여러 가지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할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다 팔아야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주식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요? 다 팔아야 다 팔면 상승한다라는 거죠 다 팔면 상승한다 가장 핵심이에요 주식이 그러니까 다 팔지 않으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었고 지금 그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에서 다시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 어느 정도 팔고 나니까 다시 돌아서는 모습 계속해서 팔 때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아서지는 않겠죠 왜 주가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포지션이 나오거나 방향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세 가지 섹터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세 가지 섹터를 의료기기 관련해서 글로벌 의료기기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CMO 제조업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복제약 중에서는 대기업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작은 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섹터죠 의료기기를 볼 거냐 CMO를 볼 거냐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를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세업메디클 의료기기 관련한 섹터였기 때문에 주목해 보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이죠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은 이제 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명분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사실 저는 항상 맵을 보라고 하거든요 맵 지도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 지도를 제가 이 주식 투자 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정보를 무료로 매일 아침마다 인포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할 수 있는 분들 체크하실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참여하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로 황주명 검색하셔서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트레가의 우주항공 관련주로 두각을 좀 받고 있는데 주가 부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부양을 보시게 되면 2만 5천원 2만 5천원에서 매집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만 5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되느냐 지금 2만원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죠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고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보다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6개월 정도 매집이 이루어진 거예요 종목 자체로는 6개월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고 2만원이니까 100% 수익률은 어디예요? 4만원 4만원이 가니까 어때요? 자꾸 윗고리가 나오죠? 왜? 매집된 자금에서 100%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배 다음엔 몇 배죠? 3배 6만원 4배 얼마예요? 8만원 이 종목은 4배까지 간 종목이죠 4배 3배 2배 세틀가이라는 종목이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주가가 이렇게 붕 떴습니다 주가가 붕 뜨고 나서 한 번 뛰고 올라갔다가 두 번 뛰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2배 구간이잖아요 여기 2배 구간 여기 3배 구간 여기 4배 구간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한 6만원 언저리에 샀으면 3배 구간의 구간 근데 제가 볼 땐 여기까지 4만원 언더리 5만원 이 구간은 크게 무리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틀가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 구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주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집이 이루어진 자리가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두 번 돈 자리죠 근데 가격대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럼 거기서 이제 평균 대가 계산해가지고 2배 3배 4배 4배 이상 가는 종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5배 10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2배로 가능한 확률이 2배로 가능한 확률이 일단 상승한다는 전제 아래 한 제가 볼 땐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배로 가능한 확률이 정정하겠습니다 70%가 되고요 2배로 가능한 확률이 70%가 되고요 3배로 가능한 확률이 20%가 되고요 4배로 가능한 확률이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배 수익에 대한 로직으로 잡고서 매집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수익 상승이라는 전제 아래서는 크게 무리수 없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그냥 무턱대고 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나 시스템이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관련된 섹터로 엮여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도 잘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매집된 자리에서 항상 2배 자리에서는 윗고리가 발생하거나 어떤 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양한 루틴적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항상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몇이라고요 20을 20을 위로 올려놓을 때를 기준으로 보셔라 만약에 30을 보시게 되면 조금은 높은 자리가 매수가 될 수도 있어요 높은 것은 속도는 빠르나 낮은 것은 안정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스피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차이는 구분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트랙 아이를 보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한소케미칼이라는 종목 한소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 매집이 이루어진 자리를 쭉 보게 되면 여기가 10만원 자리입니다 10만원 자리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숫자죠 10만원 자리에서 터치가 되고 여기서 좀 쭉 제가 좀 움직여 볼게요 여기는 한 8만원 자리에서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기준으로 잡으면 되면 한 9만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9만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중국 쪽에서 맡겼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소케미칼 쪽에 맡길 수 있다는 이슈가 좀 루머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과 모멘텀에 대한 패턴들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을 말할 때는 1차는 어디까지 보시라고 했죠 18만원 그러니까 딱 18만원 되니까 어때요? 한 번 눌리죠 기가 막히죠 18만원 되니까 주가가 눌립니다 주가가 매집이 되고 나서 매집 기간은 길었지만 결국은 18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터너라운드 하는 자리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죠 여기도 한 번 터너라운드 하고 여기도 한 번 터너라운드 해서 평균 단가 매집가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100% 1년에 수익 내기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00% 수익이 낮잖아요 100% 수익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그럼 3배 가는 건 얼마야 하는 거 아니야 27만원 27만원까지 갔었죠 27만 2천 그러니까 27만원까지 가니까 딱 3배가 나온 거예요 4배가 여기까지 가량률 주가가 주식이라는 것이 펀더멘탈이 붙어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 붙여져 있을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70%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인 거예요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가 파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18만원이 변국점이 되겠네요 18만원이 변국점이 돼서 오히려 여기 내려오게 되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어떠한 2배 구간 매수로 할 때는 2배 구간 3배 구간 이런 자리는 지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27만원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저항대로 바뀌겠죠 지지와 주식은 저항의 복합체다 지지와 저항의 복합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지배 정도에 따라서 심의 균형점이 바뀌게 되는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수케미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화학물 반도체 화학물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두각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또 쌍끌이 있었기 때문에 케미칼이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대해서는 2개의 터너라운드가 있었고 2개의 같은 자리가 이어졌던 자리 20입니까? 30입니까? 그렇죠 20자리에서 터너라운드가 이어졌던 자리가 항상 주가 파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케미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체크 드릴 수 있고요 SBS입니다 사실 요즘에 공영방송이 시작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루틴이 나왔죠 원 루틴과 투 루틴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루틴은 SBS의 중간 광고가 많이 들어갔죠 공영방송 모두가 똑같겠지만 중간 광고 예전에는 하나의 방송이 원테이크로 들어가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광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미우새다 그러면 1부작, 2부작, 3부작 이렇게 나눠지죠 이 사이마다 광고가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이 광고가 가격은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집중하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하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과 이 타이밍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채널적인 부분들이 또 다양한 어떤 이슈와 또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광고뿐만 아니라 또 한류 열풍이 다시 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 특히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컨텐츠는 런닝맨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에서 두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포인트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매집이 이루어졌냐가 우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집이 총 두 번의 포인트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 14,000원 정도 제가 지금 추정치로 그냥 갑니다 14,000원 정도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24,000원 정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4,000원과 24,000원의 중심값은 3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38,000원이면 우리가 이제 19,000원 정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19,000원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SBS에 대한 두 배 포인트를 찾기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 포인트를 잡게 되면 뭐가 좋냐면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과 상승 모멘텀, 펀더멘탈 모멘텀 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균 낙가를 계산했잖아요 얼마예요 19,000원 그럼 여기서 두 배를 계산하는 겁니다 두 배를 계산하면은 38,000원 뭐 더 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38,000원에 다시 좀 지워볼게요 19,000원에 다시 깔끔하게 잡읍시다 19,000원에 38,000원이면 두 배잖아요 4만 400원 두 배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배 상승을 했고요 두 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9,000원과 그 다음에 38,000원 이 두 배 사이에서 우리는 파동을 좀 보셔야겠죠 파동 파동을 좀 보시고 우리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이제 고심하고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심과 고민하는 게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더 갈 수 있는데 두 배로 가락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50%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배로 가락률이 30%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배로 가락률이 2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두 배로 가락률이 70%라고 제가 여기다 적을까요? 두 배로 가락률이 70%고 세 배로 가락률이 20%고 네 배로 가락률이 10%가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 경우의 수는 예전에는 잘 맞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게 두 배로 가락률이 70% 세 배로 가락률이 20% 네 배로 가락률이 10% 그러면 이게 지금 70%면 70%면 두 배로 가락률이 70%면 3만 8천원의 물량도 70%를 정리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천만 원을 갖고 매매를 했으면 천만 원어치 천 줄을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 700줄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배가 가면 그럼 웬만하면 어떻게 빠져도 손실이 아니죠 세 배 갔을 때는 20% 네 배 갔을 때는 10%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가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SBS를 만약에 트레이딩 했다면 70% 물량은 정리가 됐겠죠 만약 저의 어떤 로직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은 제가 항상 하단에 보시면 체크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실 거고요 아니면 문자 3377이 황주명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통해서도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개까지 섹터를 함께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패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 되시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쉽게 얘기하면 20을 돌파할 때 종목이 항상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뭐가 깔려야 돼요 펀드멘탈이 깔려야 되죠 펀드멘탈 F 펀드멘탈이 깔려야 되고 F의 값이 20 펀드멘탈이 깔리면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4천원 정도 여기 무상전화에 따라 들어도 여기 4천원 정도고 이게 지금 얼마예요? 3천원 정도? 2에 3천원 정도 2천원대는 좀 2천원대였네요 그렇죠? 그럼 2천원대에서 4천원이면 평균 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원에 잡히겠죠 자 팬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매력적인 부분은 그거죠 결국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인에 취중되어 있지 않고 작가군단, 스타작가군단이 함께 있다는 거죠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 리스크는 저랍니다 가장 이제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결국은 얼굴이 드러나 있는 캐릭터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큰데 그 캐릭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만이 잡히게 되죠 팬엔터테인먼트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건물 끝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종목대의 타이밍만 나오면 좋은 건데 이건 매집당가 3천원이에요 매집당가 3천원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딱 기억하면 되죠 2배는 2배가량률 70%, 3배가량률 20%, 4배가량률 상승한다는 전자 아닙니다 10%입니다 자 그럼 2배가 간다면 6천원입니다 6천원 딱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주가가 찾고 여기서 요동을 치죠 왜? 2배 갔으니까 차익 싫어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두 바퀴 돌았는데 2천원에서 한 바퀴 돌고 4천원에서 한 바퀴 돌아서 평균 대가 3천원인데 3천원 근처에서 두 바퀴 돌았기 때문에 6천원에서 자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70%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배가량률은 20%니까 90%의 확률이죠 20% 갔어요 자 이건 저는 4배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9천원에서 제가 이제 전략 매드 포인트다라고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종목 상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펜터테인먼트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9천원 자리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고 다시 접근하셔가지고 지금 2배 어떤 6천원 언저리 부근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지금 이 매직 강가가 3천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3천원 때 매주 포인트가 나왔고 6천원 때 매직 포인트가 나왔고 9천원 때 매직 포인트가 나왔다면 자 주가가 쭉 올라와서 찍었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와서 찍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되는 건 6천원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6천원 3천원이면 4천5백원이 되겠죠 6천원 4천5백원에서 3천원 이 분할 매수가 이 구간에서 일어나고 이 구간에서 다시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원유플로인덱스가 두 밖에 돌아간다면 4천5백원 기준으로 다시 9천원 그 다음에 3배 13,500원 정도까지도 주가 파동에 대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서 지나간 거니까 잘 맞는 거 아니야 펀드멘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두 다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재료 자체가 재료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부분 재료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두학을 받을 수 있고 참신하고 아이디어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펜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배 3배 4배까지도 갈 수 있는 로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제는 대충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수호차 모멘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모멘텀도 있었고 포스코로나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 철강 원자재 관련된 상승 모멘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여태까지 못 갔던 거에 한을 풀듯이 계속해서 갔었죠 근데 이제 내 종목이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지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진 게 한 4,500원 정도의 매집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진 건 2,500원 정도의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지금 투매물량들이 툭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다 매도 물량입니다 다 매도 물량이에요 이렇게 매도가 다 계속 되고 있다가 자 이제 여기서 터닝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터닝포인트가 나오면서 2,500원 처음으로 터닝포인트가 나왔고 자 똑같은 자리에서 4,500원의 터닝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정도는 확인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만 확인하기에는 신뢰도의 문제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그러면 6,000원에 7,000원이면 3,500원이죠 3,500원인데 3,500원에 2배면 7,000원 그렇죠? 7,000원 7,000원 되니까 어때요? 주가가 약간 비실비실하죠? 2배 가면 그 3배면 얼마예요? 3,500원 곱하기 3배면 3,500원, 1만 5백원 정도 어때요? 만약 이게 4배 간다고 하면 얼마 계산하면 4,32에 5,4,20 1만 4,0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포스코 엠텍이 뒤에 시장이 좋다는 전제 아래 1만 4,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량률 70이고 여기까지 가량률 20이고 단론 10%에 도전하기에는 좀 리스크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리스크한 1만 5백원의 매도 자리가 나갔겠죠 그리고 다시 이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 살아난다는 전제 아래 포스코 엠텍이 살아난다는 전제 아래는 어떻게 매수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4,500원이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4,500원이 평단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지지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7,000원 언더리에서 그러니까 7,000원부터 3,500원 사이 여기가 이제 분할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3,000, 3.5에서 7,000원 사이가 분할 매수가 되는 거고 1만 5백원이니까 여기는 자 5,500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5,500원이 중요한 포인트면 5,500원 곱하기 2하면 얼마가 됩니까? 1만 1,000원이 되겠죠 자 요거 나중에 또 계산을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어쨌든 간 평균 단가 5,500원에 맞춰놓으면 나중에 손실 볼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로직까지도 나중에는 연결선상에서 주식이 보이기 시작하고 종목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계속해서 강요 20입니다 20 자 20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이 로직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놓치고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데 돈의 흐름 지표이기 때문에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그 악성 매물 말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을 견인차 역할할 때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번, 여기서 한 번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또 나갈 수급들, 나가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이 새로운 수급이 그냥 부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이게 패턴이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얼만큼 더 크게 와닿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간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죠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요 근데 전기차 아무리 나쁘다 해도 결국은 제가 타임테이블까지 그려드렸죠 2025년부터 30년 유럽에서 대부분 50% 이상 전기차가 증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본 어떤 업적인적인 부분들이 증가되는 것이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됩니다 자 2030년부터 대한민국이 30년부터 본격화된다고 저는 보는데 40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이 본격화돼요 그 다음에 40년부터 50년까지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후발 추가적으로 쫓아오는 나라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2050년도 근처에는 50% 이상의 내연기관 차들이 모두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수소차는 뭡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는 대형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심을 잘 못 내요 아직은 그리고 약간 고장나게 되면 너무나 고가합니다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심은 좋아요 아직 그런데 전기차라는 단계를 건너지 않고 그냥 수소차로 넘어가기에는 좀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수소차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수소차로 만들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외 작은 차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배터리의 휘어짐 플렉시블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직까지 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난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 이슈로서는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들 로직을 잡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전기차 테마라든지 그날 그날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음날 제가 무료로 마인드 맵핑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턴 라운드 하는 자리 3000원 정도 자리에서 턴 라운드 한번 했어요 3000원 자리에서 턴 라운드 한번 하고 자 좀 더 정확히 적어볼까요? 3000원에서 턴 라운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턴 라운드 합니까? 자 보니까 쭉 연결해 보니까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턴 라운드 하죠 제가 볼 때는 한 6000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고 한 1400원 정도에서 턴 라운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8400원이죠 8400원이면 평균 단가 4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4200원 정도면은 2배 정도 상승으로 보게 되면 8400원이죠 그래서 8400원에서 2배 상승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배면은 13200원이죠 좀 더 부족하고 빠졌네요 그죠? 132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는 얼마라고요? 4200원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결국은 8400원 밑이면 4200원에서 8400원 밑에 그러면 이거 평균 단가를 여기와 여기의 중간 단계가기엔 얼마로 잡아주면 어쨌든 이 종목은 다시 턴 라운드 가능성이 늠냐 8400원 더하기에 4200원이면 여기 지금 예를 들면은 이 구간입니다 12200원, 12600원, 6300원, 6300원 정도 되죠 6300원 그러니까 7000원은 언더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함께 모멘텀 상승에 대한 흐름 견인차 흐름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어떤 이런 로직들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매집에 대한 로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이런 패턴들과 흐름들에 대해서도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테이펙스라는 종목이에요 테이펙스라는 종목 자 그럼 이게 종목이 정말 좋아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할 때 체크를 하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여기 연결을 해볼게요 쭉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쭉 연결을 하게 되면 2만원에 하나 잡히고 만원에 잡히니까 만원에서 15000원 제가 볼 때는 한 15000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3만원까지 가겠죠? 두 배니까 3만원 자 2차적으로는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4만 5천원까지 가겠죠? 4만 5천원 자 4만 5천원에서 여기서 한 번 눌렸죠 3차적으로는 얼마까지 갑니까? 6만원 자 여기까지가 4배예요 자 여기 두 배 세 배 네 배 자 여덟 배까지 사실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또 좋아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5일은 5고25 7만 5천원까지 가는 겁니다 7만 5천원 자 7만 5천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간 주가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어떠한 바닥대는 어디예요? 4만 5천원이겠죠 물론 이 수칙값들을 정확하게 턴 라운드 할 때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매집이 턴 라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자리가 항상 핵심 자리가 되고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케미칼 최대 주주고 그 다음에 유니랩이라고 랩 싸는 거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유니랩 랩을 싸는 걸 유니랩이라고 부르는데 유니랩 관련 주예요 유니랩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하드 이슈와 하드 원칙들을 갖고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고 있죠 그러면 매집이 이런 상태와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상태에서 주가 퍼동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2배, 3배, 4배, 5배 그럼 이 종목이 계속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15,000원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종목을 다시 분할해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15,000원 그 다음에 3만원 그 다음에 3배 얼마예요? 4만 5천원 그 다음에 6만원 그럼 내가 만약에 6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6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 주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매수하고 싶은 노직으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어디서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4만 5천원에서 매수하면 되겠죠 4만 5천원에서 매수하게 되면 2배 가면 9만원 3배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4만 5천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예를 들면 7만 5천원이다 그럼 4만원째 7만 5천원의 목표가를 갖고 이 파동값에서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지 이 회사가 또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어떤 플로우와 흐름들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3년 이상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가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죠? 주가 가는 이유는 3년 이상 실적이 3년 이상 실적이 10% 이상 증가한다 3년 이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 이상 증가한다 매년이라는 뜻이에요 매년 그러한 노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안 된다면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회사 자체가 본격적인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인드맵을 제가 제공해 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좀 촘촘하게 써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마인드맵을 그려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일과 끝나고 나면 일단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 좀 식힌 다음에 마인드맵을 만드는데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월 13일자 금요일자입니다 금요일자의 마인드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이 포인트 쪽으로 좀 두각을 받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금융이 체크를 받았어요 금융이 금융이 체크를 받고 있다는 건 시장 자체가 모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녹록해 가기는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리 인상 기대감이라는 것처럼 보험주라든지 저축은행 동양생명 하나생명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다는 것은 또 어느 쪽에 대한 주가 파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기 방어적 성격에 대한 주가 파동이 있는 거죠 이거는 수출이 아니라 소비주입니다 내수주예요 내수주라는 것은 경기 방어 배당도 높지만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보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긍정과 수동 능동과 수동에서 여기서 수동이 나왔고요 여기서 섹터에서 수동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는데 코로나 치료제 넥스트라사이어런지 한미사이언 현대바이오 롤루셀로매드 휴먼스글로벌 셀리드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죠 예를 들면 마인드맵으로 볼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드릴 때 뭐예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3일자를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다양한 일자가 될 수 있어 17일자가 될 수도 있고 18일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구분해 보면 그 주식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시장한테 물어봐라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주가파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을 갖고 뭘 찾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결국은 머니플로우인덱스 MFI의 값을 찾아가지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값들을 체크해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시장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고도 진중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코스피가 쉽지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의 난제와 호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난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어떤 명본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피의 난제는 수급입니다 수급 이 항아리에 담고 있는 난제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게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남제가 하나가 뭐냐면 3번은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못 써요 지금 근데 이 삼성전자가 시총이 3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포지티브를 찾아보자고요 긍정적인 거 자 포지티브 자 인플레이션과 수급과 삼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포지티브를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급 삼성에서 자 슈퍼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어요 슈퍼사이클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라든지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호재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전보다는 오히려 실패할 기업들은 실패하고 금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자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발행하고 있잖아요 금융 슈퍼사이클과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인플레이션 수급 삼성 이런 노직이 있었으면 슈퍼사이클과 금융과 그 다음에 아직은 자금력이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백기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미리 고점자로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운용자금이 좀 남았죠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과연 리스크와 포지티브한 관점 속에서 어떤 부분이 더 두각을 받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나올 뉴스는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단이 닫혀버리는 케이스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리스크할 수도 있다는 거고 코스피랑 함께 볼 수 있는 게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과 코스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코스피가 더 빠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 분들은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 코스닥이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스닥이 더 빠져요 아니 코스피가 더 빠져요 아이러니컬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쪽에서 하락을 하면서 그 패턴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런 식의 시장 이야기라든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그 맵 지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맵 지도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에 QR코드를 참여해서 보실 수도 있고 문자 샵 3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을 입력하고도 체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419.5에서 1032.64 포인트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 포인트를 세 가지를 또 그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있었다면 사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그룹주 두 개죠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넘어갔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좀 버텨줘요 의외로 지금 공매도 타겟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가장 큰 타겟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슈가 되었었는데 오히려 이쪽이 버텨줍니다 왜? 지금은 공매도 타겟층들이 생각보다도 전기차 화학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매도 타겟이 제약바위 쪽으로 세게 갈 줄 알았는데 물론 가고는 있지만 화학 쪽에 있는 종목들을 더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은 지금 여기에 게임주들이 좀 있어요 게임주들이나 엔터주들이 있는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혹은 쉽게 말하면 JYP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게임주들 굉장히 많아요 게임주들과 엔터주들 많잖아요 이 종목들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 공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수익률이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더 있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코스피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고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미리 갔던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코스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지 엔터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게 못 간 거예요 반전이 된 거죠 공매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결국은 요건이 충족할 거예요 요건 충족한다는 것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라는 기본 요건의 충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 마이너 30% 이상 단기적으로 급락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이 최소 마이너 30% 이상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10% 수익을 낼 수도 있고 5% 세액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덜 빠지는 건 뭐냐면 이런 쪽의 종목들의 케이스들이 이번에 중소형주 중에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중소형주들이 소외를 받아버렸잖아요 대형주들이 치고 나가고 중소형주들이 소외를 받아버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대형주 쪽에서 하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돌고든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대한 포인트들이 잡히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쪽에 대한 로직들이 결국 두각을 받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마가 붙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이라는 게 붙었지만 오늘로써 오늘이면 이제 5월 15일이니까 45일의 법칙에 따라서 실적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번의 종목들 말고는 대본의 종목들이 실적이 다 나왔어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테마가 붙는데 테마주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중소형주죠 지금 은근슬쩍 정치 테마주들이 인물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무슨 무슨 테마주 무슨 무슨 테마주 하는데 이런 테마들이 돌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자금에서 작은 자금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였다 그럼 코스닥이 지금 매집 상태를 한번 봅시다 매집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지 자 지금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 구간 혹은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 코스닥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준을 보겠습니다 그럼 65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차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제 900포인트죠 900에서 한번 포인트가 나오고 자 지수다 보니까 지수가 뭐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100%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자 지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파동으로 움직이냐면 30%나 혹은 50% 정도의 매집이 이루어졌으면 자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00% 정도 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3이면 거의 90%고 그러면 650에 맥시멈 이 지수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 매집 기준으로 50%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여기서 레벨업을 해서 여기를 영향을 맞고 다시 해서 이렇게 영향을 맞아서 900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는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고요 650 구간 포인트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곱하기 50이면 3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975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계산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1000포인트 975포인트부터는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1000포인트 975 이게 50% 구간이에요 매집된 자리에 그러니까 머니플로우 인덱스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나중에 코스피도 해드리겠는데 코스피도 해드리겠는데 코스피도 해드리겠는데 코스피도 해드리겠는데 코스피매집은 여기서 따발로 일어났어요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벌로 사실은 코스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2000에서 뭐 지금 1600, 1700 그럼 1800 정도 잡혔으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50%면 2700이죠 근데 지금 오버슈팅 이만큼 나갔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다음 주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2700포인트는 리스크 관리하고 2700에서 물론 지지대도 나오겠지만 고점평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볼 건데요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투자 지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단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인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열어놨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델리 맵에서 방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대가 이렇게 포털에 검색하셔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최고의 수익은 최고의 기준을 잡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기준은 머니플로우 인덱스였고 머니플로우 인덱스에서 기준 20턴 라운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소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